이 정도는 돼야지!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! 유동순살왕 꼬마 골뱅이! 여기 혼술러가 있다. 좋아하는 술은 이미 알고 있다. 하지만 쇠주의 맛을 확 살려줄 안주는 아직 찾지 못했다. 뭔가 쫄깃하고 큼직한! 바로 이거야! 큼직한 꼬마 쫄깃한 골뱅이! 생각보다 많은 양! 훨씬 크고 쫄깃한 핏꼬맛을 사용했어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자. 양념장을 만들어주고, 잘 버무려줘. 소면은 필수! 일단 먹어볼게! 어, 술 좀 하자! 오, 야! 술이 달다 달어! 안주 말고 밥에 넣고 쓱싹 비벼 먹으면 한 끼 뚝딱! 엄마, 아빠가 유동통조림만 사오는 이유가 있었군. 조장 찍어 그대로 먹어봐. 아! 아!aders, 엄마가 입으니 하루가 없겠네요. 으으ㄋ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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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sps! 응! 한 노래도 ihnen 그만. 하잔! 다들 볼 왜 말리지마! 꼬마기 한잔, 어때? 햄 first, 달걀 galaxy!". 있다는 안내임 Take a lot of insane SecurityHI for me is